안녕하세요 여러분 남상스입니다. 지금 이곳은 미넨의 쿤스타할레라는 미술관입니다. 보통 폴란드 미술을 접하기 힘든데 특별히 쿤스타할레 미술관에서 폴란드의 19세기, 20세기 미술작품을 전시한다고 해서 찾아왔습니다. 이번 전시에서는 폴란드에 인해 포커스를 맞춘다라는 주제로 전시가 진행되었는데 19세기와 20세기 전환기의 가장 위대한 폴란드 예술가들의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전시였습니다. 작품은 바르시아바 국립예술관, 크라크프 국립박물관, 포즈난 국립박물관들의 컬렉션입니다. 많은 폴란드 예술가들은 오래된 무용담과 전설, 그리고 원시 풍경과 시골 생활을 그림에 담아내고 스스로 새로운 신화를 만들어냈습니다. 폴란드의 슬라브 문화는 타트라 산맥의 고지대의 거주자들과 우크라이나어를 사용하는 동부, 카르타피아 지역의 후툴족 사이에서 그들의 관습을 토대로 발전해 나갔죠. 이번 전시에서는 사회적 격변과 미학적 혁신의 시기였던 1900년 폴란드의 놀라운 예술과 문화를 발견해보는 전시였습니다. 다소 생소한 폴란드의 예술 작품 같이 감상하시죠. 이제 시작된 고대인 신발과 미학적 혁신의 시스템의 시험을 절생하는 콜라인 신발을 보여줍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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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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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